HDC 자사주 취득결정 공시가 있습니다.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결정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마찬가지로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결정 6월 7일까지고요. 그리고 HDC 현대EP 약 41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결정 6월 5일까지 매매 지금 다들 241선을 돌파 나오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좀 더 남았고요. HDC도 돌파가 나왔고요. 이렇게 마감이 되면 추세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